안녕하세요. 오늘은 GS25의 도시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나는 다 먹다니깐 이것은 뼈다니가 다 먹어야지 너의 질감은 터뜨려야 나는 당면이 다 먹기 싫어 내가 이 맛을 보여줄게요 나는 나의 뼈다니 그리고 나의 뼈다니 나는 뼈다니 나는 뼈다니 나는 뼈다니 나는 뼈다니 안전한 양념은 정말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정말 짱을 받았지만 정말 치즈가 모두 가고 싶어요 너무 짱해요 치즈는 너무 짱 너무 짱 치즈는 매우 짱 치트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밥은 좀 별로예요. 그냥 차라리 맨밥을 줬으면 닭다리 먹으면서 반찬 겸 이렇게 먹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매운맛만 나는 김치볶음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롤 귀여운맛 바삭한 크기도 좋고 바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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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어울리네요 바삭하고 싶어서 바삭하고 상큼한 크기도 좋아해요 바삭하여 바삭하고 중독한 크기도 좋아해요 바삭하고 부터는 가방에 바삭하고 먹어야해요 ㅋㅋ 괜찮은데 좀 느끼합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콜라나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